종근땅건강 6년근 홍삼골드 80ml 60호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종근땅건강 6년근 홍삼골드 80ml 60호 판매합니다. 사포닌의 함량과 종류 등 내용의 성분이 충실해지는 6년이 완숙기를 거친 6년근 홍삼만을 사용하였습니다. 6년근 홍삼농축액과 천궁, 인진, 대추, 당귀 등을 넣어 더욱 건강하게 귀한 재료를 모아 건강을 담다. 생활에 활력을 들이는 6년근 홍삼골드 국내산 6년근 홍삼 건강을 생각한 식물 혼합 추출액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을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권장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종근땅건강 6년근 홍삼골드는 쇼핑백이 포함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전하는 건강선물, 깔끔한 포장, 안전한 배송을 책임집니다. 제품 상세 정보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종근땅건강 6년근 홍삼골드 80ml 60호 판매가격 59,000원 무료배송 종근땅건강 6년근 홍삼골드 80ml 60호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